오늘은 전세 그리고 대출 그리고 부동산 이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는 부동산이 V자 곡선을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려와서 L자 곡선을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미국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K자 이거 한국의 K 요새 유명한 그런 K 브랜드가 아니라 K자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어떤 부분에서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더라도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구입부 빈익빈의 현상이 강화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잡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이냐.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출에서 전세를 가장 큰 타겟으로 잡고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왜 부동산을 잡고 전세를 잡을 때 대출을 그렇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겠느냐. 첫째 부동산하고 금융 대출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계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고 그 다음 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풀리고 대출이 쉬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아파트 사실 때 대출을 끼지 않고 사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 사시는 그런 분들만 있을까요? 그런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도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택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건설사들이 거의 100%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건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파트 공급하는 사람도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대출을 일으키는 금융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시점에서 서로 사적으로 금융제도를 만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참 경제성장 시절에 집이 많을수록 세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딱 집을 들어가면 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집이 많을수록 세를 많이 받으니까 집을 많이 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목돈을 구하기가 세만 갖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돈을 한꺼번에 임차인이 한꺼번에 주고 그다음 대신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세를 받지 않는 그런 사적으로 사람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생긴 이 사적인 금융제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그대로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의 제도로 이게 원래는 관행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어느새 제도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조정을 할 때는 첫 번째가 세금 규제. 세금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가 공급을 얼마나 하느냐. 마지막으로 자금 유동성을 조정하는 건데 그 자금 유동성이 뭐냐. 바로 대출을 하게 해주느냐 안 하게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출을 규제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일어날 때 집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규제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전세를 타겟으로 잡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오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느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 집주인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나는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 마진이 그만큼 나올 수 있을 만큼 전세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낮으니까 이 정도 고액 대출을 할 만하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마저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 금리가 낮을 때 전세가 오르기 굉장히 쉬운 거죠. 집값만이 아니라 전세도 오르기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딱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세입자 같은 경우 2년에서 갑자기 4년으로 계약기간이 뛰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4년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전세금을 올려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똘똘한 한 채가 어떤 데냐.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인기가 많은 지역은 뭐예요? 전세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은 전세를 주던 사람한테 나가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이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세가가 높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도 1989년 때에도 이미 전세대란이 있던 시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세자를 보호하겠다고 1년 계약이던 전세를 2년으로 늘렸었는데요. 그때도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지금과 똑같은 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전세의 한도를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적인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미리 집값의 몇 퍼센트를 상한가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이런 걸 잡았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얼마 전만 해도 전세 가격이 집값의 40%를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세 자금 대출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금 이만큼 올려도 임차인들이 그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세 가격이 갑자기 최근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사이에 집값의 60%, 7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 집값 대비 전세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왜 갭 투자가 나왔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물론 대출을 많이 풀어준 시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해서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아져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무엇을 봤느냐? 아! 전세가가 집값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해서 지금 전세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노려서 전세 자금 대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게 실거주자 막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실거주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집주인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 해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치 기능을 하느냐? 실제 집주인도 욕심을 부릴 수가 있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도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혹은 안정된다, 그러면 나 집 안 사, 전세 들어가지? 이런 세입자의 욕심도 반영될 수 있는 게 이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를 확실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이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전세 대출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투자해야 하느냐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한 건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곳은 호남 최대의 도시 빅골 광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1986년도에 직할시로 승격을 했고 그 다음 광산구를 흡수했으며 그리고 나중에 광역시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2005년 10월에 전남 도청이 이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3위인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애초에 광역시, 광역시면서 전남 도청이 2005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이 광주 광역시에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청이 옮겨갈 때는 산하기관이 옮겨가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산하기관 3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세종시로 계속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남학 신도시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광주에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광주 같은 경우는 기업의 도시입니다. 기업의 도시다 보니까 완성차 산업이 광주의 산업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아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에 인수됐다가 기아 자동차가 다시 현대에 인수돼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어디에 있느냐.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봤을 때 도심지 한가운데 이렇게 완성차 공장이 있는 건 굉장히 드문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C가 운영하는 가전제품 공장이 광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 중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공장 가전제품은 어디에서 나오지? 전부 외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대기업들, 특히 근무 관련 기업들의 봉구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최근 들어서 각종 규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투기 세력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이 처음 규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뜬 곳이 어디냐. 바로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이 많이 올랐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이곳, 이쪽 광산구 쪽에도 많이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곳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타깃이 됐던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또 어디가 이제 규제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 오를 곳은 어딘가 찾아보실 때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을 찾아보는 곳이 좋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도청 소재지가 이동을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마침 서해안 시대 개발을 하면서 광산구 쪽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증설이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확장을 하고 마침 그 시절에 맞춰서 광산업 그래서 빛고울이라는 이름이 또 여기 광섬유라든가 이런 빛 관련 광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광산업의 메카가 이 광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은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광주가 문제는 뭐냐?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하향길을 걸으면서 2015년부터 울산과 똑같이 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다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주 같은 경우 광산구 옆에 쪽에 빗그린 상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지역 법인들하고 광주시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독립법인을 신설해서 이곳에 완성 자동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성 자동차 공장이 생긴 거는 거의 20년 이상 지나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완성차 공장이 생겼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곳을 상담받을 때 항상 성공한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현대자동차는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곳에 일자리를 유치하면서 사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세수를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일자리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곳이 반드시 성공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공장을 완성을 하고 막 이제 들어서 경영 SUV 캐스퍼 자동차를 저번 달이었나요? 저저번 달에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곳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 광산구 쪽 원래 산업단지도 많았지만 이 지역들이 더욱더 광주 발전에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이 주변에 일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일자리가 어디에 얼만큼 생기고 발전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신경 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특히 부동산 산승을 견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어느새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한다.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철이라든가 각종 부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하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부동산 하락이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023년에 또 부동산 물량이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가 투자와 지원, 부양을 하는 건강한 부동산을 찾으라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